지금 저희 집 앞 베란다 창 밖에는 얼마 전부터 까치 두 마리가 집을 짓더니 지금 알을 다섯 개나 놔서 포란죽입니다. 까치가 보이시죠? 지금 어미 까치가 와서 알을 품고 있는 까치에게 먹이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사랑 모습이고 서로 도와가는 생명의 잉태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신기합니다. 한마리는 지금 망을 보고 있고 한마리는 지금 먹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들의 이런 과정이 얼마나 반복될지 가끔씩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2층인데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집만 짓고 알은 놓지 않고 가버렸는데 원래는 저희 집이 편안한지 또다시 왔습니다. 정말 심리한 생명의 잉태 과정을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